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못지않은 일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쉬지 않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며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당신도 본인 이야기를 실컷 한 날은 하루가 끝나가는 저녁에 마음이 찝찝한 적이 있을 것이다. 또 다음 날 분위기에 취해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해 많은 말을 하게 된다. 또 후회하고 일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사람 남들과 오히려 멀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특히 말할수록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더욱 비밀로 하여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당신의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인간은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를 받는 존재이다. 앞에서는 다들 박수쳐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본능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항상 경계하라. 자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될 경우 친밀감이 있을수록 시기의 강도는 더 강해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한다. 당신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한다. 결국 그 관계는 끝을 맞이한다. 둘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의 안 좋은 것을 쉽게 내뱉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다. 한편인 듯 느껴져도 결정적인 순간엔 결국 서로 의심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돌아온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는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떠올린 것처럼 은근슬쩍 자연스럽게 말하라.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고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실상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고 이야기하는 꼴이다. 사람들은 모두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공감해지고 들어주는 걸로 충분하다. 부정적인 말과 뒷담화 불필요한 조언은 하지 마라. 셋째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나의 공을 떨어뜨리고 허영심으로 사람을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 만들어 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던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이다. 설령 선행이라도 내 입으로 말하면 오만해 보이기 쉽다. 진실된 마음이 가려지고 나를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으로 비춰진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선행을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보험을 줄 때가 올 것이다. 넷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바뀐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다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골치 아플 것이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라. 삶의 특정 부분은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더 품이 있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여질 것이다. 다섯째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조언은 생각보다 제각각이고 상대적인 확률이 높다. 어차피 그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목표를 감추라는 것이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목표를 말하는 것만으로 느끼는 성취감이 목표에 대한 집념과 노력을 꺾어버린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더 많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이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다. 활시위를 당기는 건 당신의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건 당신의 마음이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간에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결코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단지 교훈이었을 뿐이며 그것이 내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정신에 기초하고 정신에 의해 주도되고 정신에 의해 형성된다.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수레바퀴가 발자취를 따르듯이 고통도 따라올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이다. 만약 당신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며 현재의 생각이 내일의 삶을 구축한다. 우리의 삶은 마음의 참조이다. 당신이 있는 많은 거룩한 단어들 명언들. 그러나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크다. 인내심은 가장 어려운 훈련 중 하나이지만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있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배는 스스로를 비하한다. 나의 허물을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일을 만나면 보배를 주는 사람 대하듯 하여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 결국 내게 올 테니. 언젠가 너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할 운명인 사람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인생은 하프줄과 같다. 너무 꽉 조이면 연주되지 않는다. 너무 느슨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한다. 작은 일이라도 선한 것이 못되면 행하기를 두려워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되면 망설이지 말고 행하라. 향기 없는 꽃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고운 말을 해도 실천이 없다면 허망한 위선이 되고 말지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가치 있는 일이라 느껴진다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라.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자신만이 후원할 수 있다. 내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한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라.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빛을 낸다.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찬사와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당신의 생각만큼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없다. 반면에 별을 닮은 인간도 있다. 그들은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어떠한 강풍에도 구애되지 않는다. 마음 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나쁜 말과 꾸짖는 말로 교만하여 남을 없인 여기는 짓을 자꾸 행하면 미움과 원한이 거기에서 생긴다. 공손한 말과 순한 말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공경하며 원한을 버리고 악을 참으면 미움과 원망이 저절로 없어지리라. 무릎 사람은 이 세상에 날 때 입안에 독기를 간직하고 나와서는 스스로 제 몸을 찢게 되나니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뱉은 악한 말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하는 이는 자기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해야 하며 또 남을 해롭게 하지 않아야 하나니 이것이 좋은 말을 잘하는 것이다. 남에게 괴로움을 줌으로써 즐거워하는 자는 원한과 미움의 밧줄에 묶여 마침내 풀려날 수 없게 된다. 아무리 화려한 집에서 잘 먹고 산다고 해도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이 있다면 행복하게 산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산다고 말한 것이다.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일체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니라. 믿음을 가져라 거센 파도를 건너가리다. 게으르지 말라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리다. 수행에 힘써라 고통의 굴레를 벗으리라. 지혜로워라 무의 청정을 얻으리라. 네 가지 종류의 구름이 있다. 올해는 치면서 비는 내리지 않는 구름. 비는 내리면서 우리는 없는 구름 올해도 치고 비도 내리는 구름. 올해도 치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구름이다. 경전을 큰 소리로 읽고 그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설해지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치면서 비가 오지 않는 구름과 같은 사람이다. 행동거지는 점잖고 선행을 열심히 하면서도 경전을 잊지 않고 듣지도 않으나 남에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가 내리나 우레가 없는 구름과 같은 사람이다. 행동하기 전에 내 행동이 깨끗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생각해보고 행동하도록 하라.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내 말이 옳은지 옳지 못한지를 생각해보고 말하도록 하라. 내가 무엇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는 그 생각이 수행자로서 해도 되는 것인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반성해보도록 하라. 너의 행동거지가 너 자신을 위해서도 괜찮고 남들에게도 보탬이 되는 것인지 살펴보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행동거지가 너를 휘감는 업이 되고 말 것이다.